그리고 재테크. 데뷔 때부터 투잡으로 열심히 일했던 부동산 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어떻게 지금 현재 자산을 관리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요가 들어가셨네. 제가 요즘 너무 운동을 안 해서. 몸이 아픈 데도 많고 바빠서 못했더니 몸이 많이 굳었어요 사실.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요가로 좀 수련을 많이 쌌죠. 저기서 이렇게 거꾸로 쓰셨다더니. 이게 다 요가에 들어가는 지금 자세들이에요. 이거 앞에 놓고 앞에다가 손을 대고 밑으로. 오 유연하시다. 이거 다 요가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몸을 풀어주면서 모든 정신적인 모든 걸 다 털어줄 때 옆에서 옆으로 옆으로 뭐 이런 것도 다 털고. 그 다음에 위에서 다리 다 얹고 마지막. 마음을 털고. 야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